율포해양복합센터 남해안 최대 해양 레저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율포해양복합센터가 13일 율포솔밭해변에서 첫 사업을 떴습니다.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에는 보성군 김철호 군수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그리고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율포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해양수산부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선정돼 연면적 9,047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총 463억 원이 투입되는 율포해양복합센터는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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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